안녕하세요. 여자친구님 안녕하세요. 지금 펭귄들이 여기에 똥을 많이 싸놨어. 그래서 펭귄 수조가 지저분하거든요. 같이 깨끗하게 한번 청소해 줄까요? 네. 그래 그래 구석구석 잘 부탁해요. 펭귄이 똥 많이 샀는 거 같아. 맞아 엄청 많이 샀네. 예쁜 이만큼 많이 샀어. 아유 이정도 별거 아녀. 평소엔 그냥 아주 그냥 쑥스럽네. 우리 친구들 덕분에 펭귄 수조가 진짜 깨끗해졌어요. 펭귄들이 금방 와 있는 거 같아요. 어머 여기가 우리 집이 맞아? 그러게 새 집이 따로.